KCC에 간지 7개월 되었어요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와도 우리는 갔어요 KCC에 도착했을 때 벌써 사람이 많았군요 입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행히 우리가 해냈어요 수업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 학생과 조용한 학생과 인기 있는 학생과 똑똑한 학생 등 있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수업을 다녔어요 잘 공부했어요 한국말을 읽고 졸업한 후에 우리는 즐거워졌어요 지금 우리는 선배들이에요 새로운 친구들이 많았어요 일본 사람, 외교권, 한국에서 산 사람 있어요 고아를 어려워졌어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여러 학생들이 공부하러 자주 갔어요 하루하루에는 우리가 본 한국 드라마를 너무 배웠어요 새로운 단어와 문법과 말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한국 문화를 더 배웠어요 서울 끝났 후에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과자 중에서 멜로나가 제일 좋아해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소주를 마셨어요 친구와 함께 첫 번째 좋은 시간을 보냈군요 모두 친해 됐어요 다른 사람, 다른 취미, 다른 이유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?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? 몰라요 하지만 한국어 우리를 하나로 맺어줬다 한국어는 언제나 우리 삶의 한 부모니며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받으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받으니까 기시 씨 감사합니다 강 선생님, 윤 선생님, 노 선생님 다들 감사합니다 기회수 열악해야 돼요 사랑합니다